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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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저 혼자서 맛있습니다 이게 진짜 9,900원인가요? 네 네 밥이랑 야채도 무한 리피로 저희가 해드리고 두 명밥좀 말씀해 주세요 밥이랑 야채만? 네 미디엄이야, 미디움 웰전이야? 미디움 joon 미디움 홑플 때wave요 야! 고기 타임! 이게 팬이 뜨거우니까 빨리빨리 먹어야 돼! 일단 레어로 살짝 먹어볼까? 맛있어. 맛있는데? 와, 이렇게 사진 찍어야 돼. 이건 밥이 두 배가 들었네요. 이건 약간 고기 덮밥? 볶음밥. 볶음밥, 볶음밥. 스테크 소스장에서 비벼 드시는 밥은? 아, 니나 이런 거 좋아. 아, 이거 믿음 돼. 야, 이거 있어, 이거 있어. 맞아, 맞아. 밥 타고 싸줘. 드세요. 주말엔 테러로 놀자. 토요일 낮 12시.